그 안에서 뭐해 얼루가? 깜짝이야! 그 안에서 뭐해 얼루가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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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 호랑이가 너 시술자잖아! 나도 너 별로구! 깜짝이야! 잘하고 싶어? 실력부터 챙기라고! 깜짝이야! 줄무늬는 여러개! 호랑이는 하나! 얜! 야! 얜! 으어어어! 5분만 쉬자 스티치 좀 하고 금방 올게 낮에는 연고하고 밤엔 악에 맞서고 잠은? 글쎄? 졸라니? 그레니는 5분만 쉬고 무언가 부기 보다 무겁네 저게 우리에게는 육수와 유지하게 되어있는게 좋습니다. 이 시각 세계는 육수와 유지한 것 같지만, 그의 육수와 유지한 것 같네요. 그의 육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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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의 육수에 들어갑니다. 이 육수는 육수의 육수는 육수는 육수에 들어갑니다. 육수는 육수는 육수에 들어갑니다. 아, 꼬저기가 무기보다 무겁네? 거긴 별일 없지, 얼룩아? 내가 지키는 한,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내 연속 발견 보여주지! 5분만 쉬자, 이제 죽여받고 금방 올게 동물 중엔 호랑이가 최고지, 미안! 아니, 안 미안? 게지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! 잠깐 쉬고 올게! 지쳐서 나갈수록 일 나잖아 이 한 목숨, 팀을 위해, 바쳐야겠지! 빛이 날 때까지 갈고 닦을 거야!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! 5분만 쉬자! 이제 죽여받고 금방 올게!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없어! 낮에는 공부하고, 밤에는 악에 맞서고, 잠은? 글쎄... . 글쎄.. perimeter…. 아우 허허어어어? 포장이가 우리보다 무겁네... 거기 별일 없지, 얼룩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